오늘 컨셉은 다이안트 1년차와 10년차의 달랐던 모습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어떨까? 네 인터뷰 전에 잠깐 영상만 먼저 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간호언니 제시예요 안녕하세요, 간호언니 제시예요 안녕하세요, 간호언니 제시예요 안녕하세요, 간호언니 제시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안녕하세요, 간호언니 제시예요 너무 어색해 안녕하세요, 간호언니 제시예요 안녕하세요 기획 의도가 뭐죠? 3년 전에 콩크만 이렇게 끓여야 돼 그 모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와이퍼처럼 안녕하세요, 간호언니 제시예요 대시예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 정도까지 해봤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던 게 의지가 막 기분 뚫고 올라갔을 때여서 그때 이제 가자 하면서 생 닭가슴살 엄청 사갖고 그것도 맛있게 삶을 줄도 몰라서 그냥 물에 넣고 그렇게 하얘질 때까지 끓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겠다고 또 밀프랩을 해가지고 또 밀프랩을 하려면 도시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도시락 똑같은 걸 7개를 샀네 그거 도시락을 쫙 깔아놓고 퍽퍽한 닭가슴살 넣고 방울토마토 넣고 고구마 삶은 거 잘라서 이렇게 다 넣고 그거 어떻게 됐을까 해요 다 썩혀서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넌 나가라고 그것도 썩혔지 그리고 그 7개 도시락 세트를 또 언제 써요 네, 그랬죠 다이어트 1년 차와 10년 차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엄청 많은 게 달라졌죠 1년 차 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지금은 30대 초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주는 기준점이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이런 것보다 일단 옷 예쁘게 입는 거 친구들처럼 마르고 군살 없는 다리 가지는 거 놀러 갔을 때 입을 수 있는 비키니 그런 거가 되게 중요했고 지금도 물론 옷을 예쁘게 입고 싶고 놀러 갔을 때 건질 수 있는 사진 한 장 남길 수 있는 멋진 몸을 갖고 싶고 그런 거는 여전히 있긴 하지만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커졌죠 왜냐면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건강은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잃으면 깨진 유리창처럼 다시 고리 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너무 절실히 아니까 지금은 건강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쉐이프를 가꿀 수 있을까 이게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제일 큰 관점의 변화인 거 같아요 그럼 20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생각했던 것과의 변화가 없을까요? 음.. 근데 지금 20대 초반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패턴을 보면 너무 이해가 가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와닿지 않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요요가 오더라도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수학여행이야 예뻐야 돼! 바닷가 놀러가! 사진 잘 찍어야 돼! 이러면 진짜 그냥 빨리 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가고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하지 않게 뜯어말리고 싶어요 그럼 가장 후회됐던 행동 후회됐던 행동? 뭐 후회라기보다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싶은 거는 내가 내 매력을 인정을 안 해줬던 거 같아요 남자애들이 코끼리 다리다 어떻게 그렇게 다리가 굵어 어떻게 상체가 그렇게 딴 사람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내 편이 되어서 이런 다리가 건강한 거야 해외에서는 이런 다리가 더 매력 있는 거야 야 너 그거 진짜 무례한 말인 거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존감 높은 아이였다라면 진짜 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리고 사진 찍으면 자르고 그 부분만 아니면 항상 안 나오게 하려고 하고 왜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걸 수긍했을까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 어린 마음에는 10대 때는 친구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너무너무 나한테 중요하거든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 같고 내가 틀린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성숙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다이어트할 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 아... 지금은 음식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게 뭐 살이 찌는 음식이든 살이 안 찌는 음식이든 제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때는 매일 1분 1초 매 순간이 불안이고 스트레스였죠 모든 음식 위에 칼로리가 뿅뿅 뜨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 앞에 서는 게 일단 두렵고 왜냐면 내가 다 먹어 치울까 봐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강박 가지고 진짜 무슨 신경사약처럼 이거 먹으면 얼마나 찌겠지? 운동 얼마나 더 해야겠지? 이렇게 음식을 다 적대적으로 봤었던 그런 시절에는 음식을 대하는 내 태도가 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은 살면서 절규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 같은 방법들이 많이 유행도 되고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먹으면 안 돼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먹으면 안 돼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같은 다이어트가 저한테는 안 맞다는 걸 그때 제가 많이 깨닫게 돼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밸런스 식단을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음식과의 관계가 좋아졌죠 지금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의 조언을 해준다면?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걸 꼽으려면 내 비포랑 애프터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애프터라는 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왜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이의를 하는 거죠 10kg가 빼고 싶어 왜 10kg가 빼고 싶은 거야? 빠지고 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은데? 진짜 그 모습이 되는 거 맞아? 나는 왜냐면 10kg 빠졌는데 내 몸이 원하는 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진짜 원해? 내가 딱 원하는 어떤 핏의 옷이 있는데 그거를 잘 소화하고 싶어? 아 왜 그걸 내가 소화하고 싶은 거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릴 때 왜 그런지 최소한 3번 이상은 파고 들어가서 궁극적인 why를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구나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기까지 가 닿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그려져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하다 실패를 하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뾰족하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 되게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비포에프터를 명확하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성형의 1단계죠 오 정말 오늘 좋은 인터뷰였어요 갑자기?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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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